지웅의 자취방 저도 지웅이 자취방 처음 봐요 아 진짜 방목하시는구나 자유를 주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어우 의젓해라 저는 이남 일녀중 첫째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입문계열 2학번으로 재학주입니다 현재 저는 자취 6개월 차입니다 정말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봐 저 책 왜 살아야 하는가 철학이라는 해독 와 예사롭지가 않네 예사롭지 않아요 미소가 가득한데 프로미스나인 서울대 선도 똑같구나 걸그룹 조합이 특강적인 게 좀 필요해 이제 제가 고3 때 너무 힘들 때 힐링을 시켜줬던 게 프로미스나인이었어요 제 입시 성공 비율에 4할 5할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 4할이래 4할이면 4할이면 내 4할이래 경구선배는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데요 7할이라고 하세요 공문한 게 아무것도 없네 4할이면 5할이면 5할이잖아 6할이면